밀떡이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계속해서 7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전쟁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데요. 이렇게 시작한 우리 밀떡 바다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당시 대한민국 해군은 초창기였죠. 그렇죠. 아주 초창기였고요. 일본군이 쓰던 순시선과 그리고 미군에서 공여받은 소해정급들 아주 작은 함정들을 모아서 1, 2, 3 정대라고 해서 지금으로 보면 서해동해 그리고 남해를 주축으로 해서 소규모의 해군이 있었고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성금으로 국민 성금으로 손원일 제독이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백두산급의 백두산함이 있었죠. 굉장히 재미있게도 그 백두산함이 미군의 구잠함 같은 거였는데 그 원래 이름이 화이트헤드 소위함이었어요. 화이트헤드라는 뜻이라 이게 또 백두산이라는 말이랑 또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떨어져서. 어쩌면 그 이름을 보고 백두산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쓸 것 같아요. 참모로 구잠함이라고 하면 구축함하고 좀 다른 게 쉽게 해서 연안에서 대잠수함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소용함선이다. 이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왔어요.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부터 과함을 거쳐서 하와이 들려서 하와이 들려서 과함을 거쳐서 아니 쉽게 얘기해서 참수리보다 조금 큰 배를 타고 그거를 타고 그러니까 태평양을 건너온 거죠. 하와이 교민들이 그 배보고 울었대요. 그러니까 배가 너무 작은데 그 배가 와서 이제 부두에 닿았는데 부두 높이에도 거의 마를 정도여갖고 그 배를 타고 어떻게 오고 또 어떻게 가냐 이래서 또 가슴 아팠다고 사실 한국전 태극기는 달려있는데 울컥하죠 진짜 그 생각하면 좋습니다. 한국전쟁의 해군 대한민국 해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전투함 백두산함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 북한도 그렇게 우리보다 나은 그런 전력은 전혀 아니었고요. 북한은 그 소련의 그 전술 교육에 따라서 해군은 거의 그 육군의 일부로 봤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렇게 배제할 만한 그런 전력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게 해군이라는 게 단시간에 3군 중에서 제일 육성 그냥 장비뿐이 아니라 인력의 양성에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과이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도 설령 부축 소련군이 구축함 같은 걸 지원해줬다 해도 그거를 아마 6.25 개전 시점까지 효과적으로 활용할 인력을 못 키웠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먼저 도발을 한 게 한국전쟁에서 가장 먼저 들어온 게 새벽에 있던 북한군의 대규모 폭격이 아니고 그 이전에 북한의 수성선이 766 여단이라고 그러죠. 동부전선 쪽의 766 여단과 경비 여단들을 모아서 강릉과 삼척 사이를 일단 침투합니다. 그래서 상륙 성공까지 하죠. 그래서 거기서 8사단 21연대를 어떤 틀어막는 요충지를 지켜야 되니까 틀어막는 그런 전과도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군의 가장 먼저의 침투 침략은 북한 해상의 침투가 먼저였다. 잠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대한해역 전투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6.25 당일날 있었던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거기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부산항을 공격했을 거라는 얘기고 물론 그 배에 탄 병력 가지고 부산을 점령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사실 항구에 대한 사보 타지만 했어도 그 이후에 미군이 증원됐을 때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부산을 파괴했거나 했으면 큰 지장이 생겼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점령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나는 게 당시 부산에 어떤 군병력이 제대로 있던 것도 아니고 당시에 우리 부산을 지키는 경찰이 하다못해 그 정도 규모의 소규모 북한군이라도 북한군과 과연 제대로 상대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도 문제고요. 맞습니다. 며칠 정도는 정말 북한군이 거기서 장악하고 거의 점령군 행세를 하다못해 며칠을 했을 건데 소탕하느라 꽤나 고생했어요. 문제는 미군이 와서 소탕해야 될 상황이 왔을 수 있어요. 그 며칠이면 그때 전세, 그 전세에서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이 넘어가고 막 그런 상황이라. 그렇죠. 미군이 증원이 제대로 안 됐을까 하는 선조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말씀하신 대로 3사단, 백골사단에는 두 개 연대밖에 없던 간편사단이었는데 그나마 부산에는 거의 없었고 대구에 주로 있었죠. 그리고 일부 병력은 당연히 남쪽에 이제 준동하는 공비 토벌 때문에 나가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그냥 성공을 했으면 아마 북한은 있는 배 없는 배 다 긁어가지고 막 후속으로 어떻게든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대한해업 전투 해전이 갖는 의미가 상당한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이 운이 좋았 죄송하나 이제 운이 좀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망망대에서 레이더도 제대로 없는 배가 찾아낸 거예요. 밤중에 백두사람이 아무래도 이쪽으로 뭔가 침투 시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 아래 초계를 하고 있었는데 딱 발견한 거죠. 이 바다란 데 저도 가봤는데 너무 넓어서 특히 밤중에는 못 찾아요. 그리고 레이더도 제대로 없을 때고 견시가 있어봤자 뭘 보겠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보면 뭐랄까 상황을 잘 판단하고 잘 주시하고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예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보니까 6.25 직전에도 정보 개통이나 이런 쪽에 있던 어떤 쉽게 얘기해서 정확한 정보를 접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개전 징후가 임박했다고 생각을 했고 이 백두사람 같은 경우는 결국은 촉이 왔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동안 돌아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뭔가 불안하다 그래도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하면 백두사람이다 했지만 그 백두사람이 출격을 한 거죠. 그렇죠. 이 해전에 그래서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를 지킨 게 대한해업 해전이었고요. 또 이어서 얘기 나눌 수 있는 해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 이후에는 유엔군이 미군이 주축이 된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친함대가 오면서 그렇죠. 근데 거기서 또 하나 또 또 하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앞서 17년대 얘기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 17년대가 웅진 반도에서 철수에서 고스란히 병력과 장비를 빠져나올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된 거 해군이 또 그걸 또 봐가지고 그것도 해군의 수송 능력이었고 LST였죠 그때?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진짜 다행이었던 게 거의 직전하니까 LST가 미군에게서 공여가 된 게 그게 조금만 늦었어도 그게 안 될 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낙동강 전선이 형성돼서 굉장히 풍전등화의 위기였지만 통영 상륙작전으로 유명해졌죠. 해병대가 그 해병대를 상륙시킨 것도 역시 해군이었고요. 해군의 상륙정을 동원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전투함 15척 수송함까지 포함해서 15척이 동원된 거 또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또 다른 해전 또 말씀하십니다. 그 와중에 북한이 사기를 하나 치죠. 사기를 하나 치죠. 얘들은 전쟁도 벌이고 크게 한 번 치죠. 전쟁도 벌이고 사기도 치고 나쁜 놈들이야 진짜. 6.25의 코미디 한 판이 벌어집니다. 소개해 주시죠. 7월 2일 북한이 어뢰정 내척과 다수의 수송소를 동원해서 주문진항 인근을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마 동해추께서 전선보급이라든가 후방 항륙 등을 기획하고 있을 텐데 마침 그때는 유엔군이 이미 참전을 해서 그렇죠. 유엔군 해군 순양함들이 거기를 덮쳤어요. 영국 해군의 크라운 콜로니크 경순항과 자메이카 미해군의 주노급 경순항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영국 해군 순양함 두 척과 그다음에 미해군 순양함 한 척 이렇게 세 척의 경순항함이 이 북한군 이 정대를 덮칩니다. 말 그대로. 덮쳤는데 당연히 이거는 승부가 게임이 안 되죠. 북한군은 어뢰정 내척 중에 세 척이 그냥 꼬르륵하고 왜 여기서 이게 재미냐면 네 척이 북한이 가진 어뢰정수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북한 해군 사실상 어뢰정 네 척이 있었고 당시 북한이 천 톤급 1780톤급 수송함 두 척 있었거든요. 한 척은 대안에서 가라앉았고 또 한 척요. 180톤급 이것도 아마 공습으로 가라앉았다고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그런 식으로 해군 전투함을 사실상 다 잃고 그다음에 뭐 어선인 이런 거 다 끌어오면 수송함대도 그냥 다 거의 대부분 꼬르륵 가라앉고 이렇게 참패를 했어요. 사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해군에는 아무런 피해도 없었고 심지어 포로까지 잡아요. 4호 포로가 이 북한 해군 어뢰정 한 척 중에 한 척의 정장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희대의 반전이 있어요. 북한은 지금까지 주장을 합니다. 중군진 해전에서 미 해군 순양함을 격침을 했다. 개구라죠. 걔네 주장으로는 발찌모르 즉 미 해군의 중순양함 볼티모를 격침을 시켰어요. 걔네 주장에 의하면 그것도 중순양함.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배는 그 시점에서 미 해군이 1946년에 일시 퇴워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운용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연합군 해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당연히 운용도 안 한 중순양함을 격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쏜 어뢰가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퇴역해서 정박돼 있던 샌디에고쯤까지 격침시킨 게 분명해요. 대단한 기술이 아니 그게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살아남은 한 척의 21호일 거예요. 21호 올해정 정장이 내가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적순양함을 격침하고 한 척은 격침하고 한 척은 대파 이런 식으로 허위보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 전과도 못 올렸다고 그러면 수총당하지. 그냥 목이 이렇게 된다니까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참패를 그대로 놔둘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게 전과로 굳혀버리고 어째서인지 볼티모를 격침했다고 주장을 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뭐 태평양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생산 능력 건조 능력을 발휘해서 항공모함이 경항공모함까지 포함해서 151척을 건드렸던 이 미국을 호위항모는 일주일에 한 척씩 만들었죠. 그러니까요. 이 미국을 회전해서 뭘 건드렸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최초부터. 그래서 이제 좀 더 이해가 가면 결국 51년 2년 또 3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가 북한 쪽에 있는 북한 지역 쪽에 있는 요충지 섬들을 우리 해병대가 가서 점령을 하잖아요. 정말 아까운 거는 그걸 철수하면서 다중에 철수했던 게 아까운데 그때 상륙을 했던 그것도 우리 해군의 활약이었고요. 우리 해군 해상 무기체계들이 동원이 됐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아무래도 해전하면 연합군의 전력과 그런 것들을 어떤 전투함들이 참전했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해군 하면 미 해군이 거의 주축이에요. 한 7, 8%가 미 해군이었고 나머지는 2%의 영연방 특히 영국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하면 영연방이었고 영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해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어떤 전력들이 참전을 했나요? 웬만한 주요함정들은 대부분 왔고요. 항공모함이 거의 상시 동해와 서해에서 한쪽 북한 해역에 고정돼 박혀 있었죠. 그렇죠. 심지어는 동해에 두척까지도 이제는 왔었고요. 그다음에 또 상당수의 구축함들도 한국 해군지원이나 해안포격이 세상 봉쇄를 위해서 늘 했었고 순양함도 상당수가 배치가 됐었습니다. 특히 특이할 만한 게 아이오아급 전함도 아마 유저자 위스콘신이었나? 그렇죠. 아이오아급의 1번함만 제외하고 나머지 2, 3, 4번함이 번갈아가면서 계속 참전을 해서 동해에서 특히 국군 1군단의 진격 내지는 방어 그리고 또 우리가 그때 한번 얘기를 나누었던 우리 국군 3사단과 수도사단의 진격 또 미 10군단의 진격들을 충려 넘어왔죠. 항공화 그것들을 화력을 지원한 게 아주 그 일조를 한 게 아이오아급 전함들 뉴저지호 위스콘신호 그리고 미주리호가 번갈아가면서 참전을 했죠. 사실 우리가 떠올리는 게 항공전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지만 당시만 해도 항공전력이라는 게 정확도 떨어지고 제때 오기 힘들고 사실 지금도 제약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제약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사거리 안에만 있으면 지상의 포병과 한포가 가능만 하다면 훨씬 믿을 만한 화력적 수단이었어요. 그 당시 참전을 했던 북한 인민군이 가장 또는 중국 인민해방군도 가장 참전기들을 보면 아주 아주 두려웠고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한포사격 그렇죠. 특히 이제 아이오아급 전함 같은 그렇죠. 어마무신한 16위치 한포사격을 퍼 맞아봐요. 아유 끔찍하죠. 그건 한 몇 킬로 정도 날라가나요? 진지째로 그냥 어 40킬로 30킬로 정도는 날라가는 걸로 근데 사실 사거리도 사거리인데 맞으면 그 위력이 정말 장난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군에 제일 큰 운용했던 지금까지 제일 큰 포탄이 8인치 그러니까 20cm거든요 대충 포탄 지름이 203mm 정도 그 2배입니다. 40cm짜리 포탄이 날아와서 바뀐다고 생각해보세요. 30cm 자로도 다 못 재네요. 그러니까 고지에 땅굴이 무너져서 통째 산채로 묻힌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폭약 하나도 안 넣고 그냥 포탄만 날아와서 맞아도 아마 그 충격만으로도 어마어마하죠.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뭐 각종 영화에서도 그 아이오아급 전함들이 나오는 영화에서 볼 수 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언더시즈 언더시즈 시리즈에서도 그 엄청난 그 포탄이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포탄을 뭐 심지어 수백 발씩 뒤집어 쓴 거죠. 그게 얼마나 심지어 그 배는 외계인 저기 외계인도 부셔요. 배틀싱. 외계인도 고병들이 타시면 외계인도 이기면 되죠. 나중에 공중무기 측에서 좀 설명 소개가 되겠지만 B29 슈퍼 포트리스의 융단 폭격보다 이게 훨씬 더 두려웠다는 거죠. 실제로 그 특히나 그 동해에서 개전 초반에 낙동강전선이 성형설대 때까지 동해축선의 수송로가 엄청나게 타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해군의 한포 사격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도 항공모함도 아까 간단히 얘기해 드렸지만 그 S6급의 항공모함이 제일 처음에 벨리포지급하고 벨리포지함하고 필리핀시함이 동원됐다가 그 다음에 유명한 박서급 박서급이 아니죠. 박서함 이렇게 S6급 그 당시 주력이었던 항공모함들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제일 큰 항모를 보낸 거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역시 항공모함을 항시 한 척이 동원됐어요. 그래서 세 척이 번갈아가면서 투입이 됐었지만 항공모함이 영국에서 한 척이 동원됐고 그 항공모함에 호의를 하고는 구축함급들이 16척이 그러니까 항시 항시 항공모함 한 척 구축함 16급은 동해든 서해든 떴다는 얘기죠. 영국도 그 정도면 거의 6.25전쟁 이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전에서는 공산측에서 아무런 대응을 못했죠. 소론이나 중국은 아예 그런 그런 게 제권과 제공권은 해전을 해볼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유일한 방법이 잠수함 이용해서 공격하는 건데 이거는 참전을 대놓고 했다는 뜻이 되는 거라서 그렇죠. 섣불리 손을 못 대죠. 그런데 다만 북한이 해전은 망했지만 그래도 미 해군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준 게 있습니다. 뭐죠? 해안포하고 기뢰 두 가지. 그렇죠. 기뢰죠. 기뢰가 아주 컸고요. 해안포는 어땠습니까? 해안포 같은 경우 사실 해안포로 격침된 배는 없어요. 없습니다. 격침된 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법 많은 숫자의 미군 함정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피해도 피해지만 경미한 피해였고 특히 해안포가 있으니까 작전에 조금은 제한을 줬던 그래서 해안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군력이 동원되고 항공모함에서 장거리에서 발진을 해가지고 때리는 그런 전개가 계속 되어왔던 거죠. 암튼 한국전쟁에 해전하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그런 해전이었고 해전이라고 알려질 만한 것들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사기만 있었죠. 사기만 있었다. 사기급 캐릭터들이 나타났으니 어쨌든 장진호에서 싸웠던 미해병대원들도 결국 미해군하고 해병항공대 지원이 없었으면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미해군 함정 중에 해안포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내가 그래도 꽤 많네요. 거의 90척 정도 되니까. 경미하지만 그런 전투함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 바로 일본의 요코하마랄지 이런 데로 빠졌다가 그런데 그거를 바로바로 대체할 수 있는 해군력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태평양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151척의 항공모함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10분의 1로 줄였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해군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피해를 피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였죠. 참고로 미해군 함정 5척이 격침이 됐는데 6.25 중에 다 기뢰입니다. 그렇죠. 기뢰 부분 그래서 제가 해안포와 기뢰라고 그랬는데 그중에 굳이 얘기한다면 기뢰였던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한국전쟁의 바다 이야기 한국전쟁의 해상 무기체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바다 이야기라고 제목을 붙여봤지만 이 해군들도 우리 해군 장병분들도 많은 분들 분출을 하셨죠. 수백 명의 분들이 또 전사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의 넉도 이 자리에서 한번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해상 무기체계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흥미진진한 공중에선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졌고 어떤 무기체계들이 동원이 됐나 우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자님께 경례! 밀떡! 리듬! 이번 시간에는 그리고 왜 leigh 빅